이 사람은 이것은 뭐냐 하면 작가래. 뭐의 작가야. 이것의 작가죠. 이게 뭐니? 양도, 쏠, 땐, 홀로. 이런 작가래. 그녀는 태어났죠. 어디서 태어났어? 중국으로 태어났고 이주해 있는데 미국으로 이주해 있죠. 뭐였을 때 그녀가? 아홉 살이었을 때. 그녀는 디언니가 뭐죠 디언니? 디언니가 유일한이야. 그녀는 유일한 사람이죠. 세계에서. 어떤 사람? 이름을 가지. 렉시라는 이름을 가지 유일한 사람이죠. 그녀의 아버지가 그걸 만들었던 거죠. 아홉 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아홉 살 때 유일했다. 1번 나왔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셨다.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그녀의 남편은 일본 사람이죠. that's why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Japanese last name. last name이 뭐죠? 성이죠. 성.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그러죠. 그녀는 관심이 있는데 일본과 중국 둘 다의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녀는 썼는데 책들을 썼죠. 뭐에 대해서. 그런 장소들에 대한 책을 쓴 거죠. 남편의 나라에 대한 책을 썼다. 한 번 나왔다고 봐야 되겠지. 한 번 나왔다고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아. 랜슬리는 참여했는데 이 학교에 다녔죠. 그리고 대학인데 캘리포니아에다 머클리에 다녔죠. 이 부분에서 그녀가 전공을 했는데 수학을 전공을 했죠. 문학을 전공을 했다. 그 다음 사버린 것 같은데. 그죠? 그녀는 결정이 있죠. 그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결정이 있죠. 작가가. 뭐보다는. 뭐보다는 수학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녀는 네. 이걸 현재완료진행형이라고 하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얼마 동안 쓰는 거야? 30년 동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그녀의 책은 받았는데 여러 개 이제 인정을 받았겠죠. 인정을. 아. 양 패밀리처럼 그녀의 책에 있는 이 가족처럼 그녀가 사는데 시애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나갈까. 여러분. 4번.